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정현모 씨 나오세요. 내가 왜? 아니 내가. 아니, 대부분이 해도 내가. 아니, 옷을 예쁘게 입으셨으니까 나오세요. 동현모 씨는. 정현모 씨 다녀와. 이걸 어떻게.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걸. 뭐가, 이거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이에요. 쉬워요. 푸는 게 좀 쉬워요. 그래요? 뭔가 이 게 좋겠다. 우리는 이거 어려울 거 같은데. 진짜, 이거 어려울 거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느낌이 있네. 어머, 어머, 어머. 잘한다.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처음에 와서 어, 괜찮네. 진짜 괜찮네. 괜찮긴 뭐가. 계속해서. 아, 느낌이 있네.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